제가 안 그랬어요! 아니 진짜! 진짜 이건 제가 안 그랬어요! 이건 제 주장한 것도 아닙니다! 뭐 뽑기 하냐고요? NFT 제품들 넣어가지고 뽑을 건데 일단은 제품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근데 안 계시네? 이분 선택하는 기회 먼저 한 번 주려고 했는데 갖고 싶은 거 하나 고르세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를 고르시고 돌리는 것도 돌릴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쵸! 1번 선택하면 NFT 바로 본전입니다! 1번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고 나머지 이제 9개 중에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그냥 한 번 돌려볼게요! 5B375님? 크니까 바로 걸려버리네? 좋은 거부터 뽑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좋은 거예요! 그쵸? 이제 3번! B1367님? 작은 데 걸리셨네요! 어차피 퍼센트로 나뉘는 거리 때문에? 오! 두 개짜리! 두 개짜리 분이 맞으셔서 BDD3B님! 근데 하이메이드 세트님! 하하하하! 가격으로 따지면은 얘도 나쁘진 않습니다! 무려 20만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에 출연한 모든 제품 통합입니다! 이게 못 받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걸리... 아! 조작이라뇨! 여러 개 사이트 중에 테스트 다 해보고 제가 아는 겁니다! 이거는 안 걸리면 진짜 억가긴 해요? 두 개 갖고 가시네? 어? 다섯 개 구멍이 같았는데 한 개로 표기되는 거 같다고요? 네? 아! 송출컴에서 옮기면서 실수했어! 이 분은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제가 실수한 거잖아요! 실수한 거예요! 실수! 이거 근데 이 분 안 걸리면 진짜... 대화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확률상으로 몇 퍼야? 제가 안 그랬어요! 아니 진짜! 진짜 이건 제가 안 그랬어요! 이건 제가 주장한 것도 아닙니다! 아차상 같은 거 없네요? 아차상! 오케이! 이거... 화상회의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집에서 일을 하시면서 두 개나 있어요! 보시면 두 개가 날려있어가지고 실력파 방송인이시면 손캠도 쓸 수가 있고 시국에 맞는 상! 처음은 좀 혜자스럽게 주겠습니다! 내가 두 번째 NFT 뽑을 때부터는 내가 짜게 준!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내가 실수해서 한 개로 돌아가신 분! 그분한테면 뭘 주냐? 이걸 드릴까? 이렇게 세트로? 어저께 또 했던 거거든요 바이 나인 마이크랑 저거랑... 근데 스탠드가 없잖아! 이렇게 하면 스탠드는 사서 쓰세요! 45? 10? 잠깐만 두 개만 해도 60? 실수하면 안 됩니다! 실수는 제가 용서하지 못해요 여러분! 다음 룰렛은 언제쯤이냐고요? 2월 말쯤에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요? 한 달에 한 번으로 원래 하나 썼으니까 분기에 한 번으로 해서 푸짐하게 한번 그걸 해볼게요! 투표를 하면 되죠? 어차피 보유자들 이거 투표 내가 왜 만들어 놨겠어? 투표하라고 만들어놓은 거거든 안녕하세요 여러분! NFT 당첨자분들 제품 포장을 해야 됩니다 짜란! 박스도 사놓고 먹포도 사놨습니다 긴 말할 필요 없죠?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프와 NHP1에다가 저소문 펜 우리 와콤씨 펜도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엘가토 마스 마운트 엘 이거 들어가나? 그냥 이거 그러니까 이거 박스 안 쓰잖아 이거 이대로 보낼게요 요거 지원할! 보쉬 익소3에 요거 요렇게 들어가는 거 부서품이 다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 밑에 조리반은 나사가 없어요 찾을 때까지 일단은 얘는 포장보류 애호미드 웨캠 한 분이 있고 요거 두 개 세트 한 분이 있어요 유튜브 시작하시면 딱 좋을 거 같아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늦었습니다 굉장히 당연히 플러스 알파를 들어야겠지 늦었는데? 말로 끝내면 안 되고 확실하게 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뭘 보상을 할 거냐? 일단 제품들을 하나 더 끼우겠습니다 방송하시는 분한테 조명 조그만거 하나 여기 점처리 세트에도 조명 조그만거 하나 넣고 저 쿨러 부서가 없는 분은 부서가 없는 채로 그냥 넣고 쿨러를 하나 더 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얘도 부서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미안성 에디션 두 개로 하겠습니다 아 미안하니까 하나 더 넣어야겠다 이번엔 이거 넣을게요 이소퍼민이라고 내가 스피커에 쓰는 건데 이거 개비싼 겁니다 딴 분들은 뭘 넣어줄까? 미안성 에디션 갤러헤드 박스 큰데다가 여기 하이메이드 세트 이분한테 죄송하게도 했습니다 USB-C 타입 커스텀 케이블 좀 공간 좁은 분한테 이걸 넣어야겠다 여기다가 이거 하나 넣고 여기다가 이거는 루나랩에서 나온 듀얼 모니터함 세핑입니다 정확히는 오픈함 근데 안 쓴 펜슬 찾아야 되니까 일단 보류 일단 근데 넣긴 넣었죠 디아블로 티셔츠 맥캠 넣으신 분에다가 하나 넣고 여기다가 메인보드 하나 여기다가 하나씩 넣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메인보드 그래서 이렇게 NFT 구매하신 분들한테 짬? 아니 오프라인 에어드랍 보낼 거고요 원래 1개월마다 한 번씩 주기로 했었는데 3개월마다 한 번씩 해서 조금 더 크게 하는 걸로 왜냐면 제가 이거 1개월마다 한 번씩 못 해요 저 그거 말고도 구독자 이벤트로도 드릴 겁니다 제 중고 이것들 상태 좋던 말든 그냥 드릴 거예요 이제 포장 마무리하고 택배 부쳐야 되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쟁이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원래는 제가 이거를 직접 가져가 드리는 것도 할까 했었는데 일정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도 다 맞춰야 되다 보니까 지금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져다 드리는 건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번에 보내는 거는 그냥 택배로 배송을 할 예정입니다